여기도 안녕하세요 참 정말로 세상 사는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렵다는데 자꾸 왜 믿음을 여다 뺐다 해산냐 뭐시겠냐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한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그런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런 분 혹시 계시거든요 제가 부르는 이런 노래 듣고 또 노래방 가서 노래 한 번씩 부르면서 마음을 좀 달래고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빨리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고추 알지요 고추 몰라도 안다고 그러세요 고추 알아요 몰라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몰라도 안다고 얘기합시다 그게 증상이지 자 그러면은 일단은 노래 내고 쫙 빼드리고 그리고 하모니깐 네 공연주 하고 오늘은 제가 열두 발 상모도 한 번 돌리려고 준비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 회장님이 뭐 텔레비 나온 애들이 잘 하더라 이러는데 그 텔레비 나온 애들이 우리 하는 거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잘한다 할 건데 자 참 우리는 텔레비 나갈 기회가 없어 못 나가가지고 아이고 그냥 우리도 텔레비 한번 나가면 잘한다 할 건데 지랄하고 아이고 자리로 우리 수리 고추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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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고개 너무나도 한국에 남았네 너무나도 너무나도 거친 우리길 세상 살까 인생 살까 고쳐다 맺다 맺고 사랑하는 정거님과 둘이라면 백년이고 청년이고 둘이 동시에 둘이 동시에 살아나려 세상 살까 인생 살까 고추보다 맺다 매워 이걸로 조금됐어요 이걸로 많다 제 말이 맞지요 마지막 박수 한번 주세요 세상이 이렇게 힘듭니다 고추보다 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다 고개고개 너무나도 한국에 남았네 너무나도 너무나도 거친 우리길 세상 살까 인생 살까 고쵸다 맺다 맺다 매워 사랑하는 정거님과 둘이라면 천연이고ふ어만 년이고 둘이 동시에 둘이 동시에 살아나려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꽃으로 다 뺐다 배운 사랑하는 정도님과 우리라면 천년이고 어만년이고 도리덩셀 도리덩셀 사랑하는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꽃으로 다 뺐다 배운 꽃으로 다 뺐다 배운 꽃으로 다 뺐다 배운 갑시다 차려 허리 수고리 오빠 오빠 좀 들어가세요 너무 들어가세요 오 나라 어느 곳에서 지침 못 하시네 알 곳 없는 나그네 떠나 가는군 한도를 이골사 밤에 계산 안경에서 지침 못 봄을 달래면서 잠이 더 나지세 아침에 내가 떨 때까지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 수아 육아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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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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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로 어느곳에서 지친 무한 시험 남을까 아아 아아 사랑 찬 나같네 그 하루가 아아 아아 암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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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낸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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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그 눈떠 청청한 내 피벌 지나고 저 풍만 울고 버렸어 성청한 내 피벌 지나고 저 풍만 울고 버렸어 성청한 내 피벌 지나고 저 풍만 울고 버렸어 성청한 내 피벌 성청한 내 피벌 황혼에 찾아 걸면 고향도 버려져 성청한 내 피벌 이럴 분 내 한 명 한 명을 샀냐 손님한테 한 명을 해 주셨는데 좋다 찬돈산 박밥 딸래들 울고 동나온 우리 물을 안다 저 거리가 구정리에 젖던 거냐 왕감에 집을 짓는 고개마다 후배마다 우나서 사랑이 젖어 미가서 내게 하지로 좋다 찬돈산 박밥 딸래들 울고 동나온 우리 주황의 분홍산돌 나를 두고 하신 이만 돌아올 기약이라 성황님의 길 보나서 허토리 묵을 쌓은 파리춤에 달아주네 한 쌓고 우는 눈에 앞날개의 변동기 역전을 닿냐? 박수! 경기들 박수 한번 주이소 오래오래 건강하시고요 박수 한번 주이소 예 예 천하 하 천하 예 대장군 자리에 걸어 다시마 도양산천 과거에 오로 환영촌 떠나가는 나로에 내 남꽃 알상 껍재 천곱만분 일거 빌려 아 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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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ины 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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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앵콜로 바꿔야 되겠네 그러면은 그 노래 중에도 참 많은 노래가 있는데 그 박남시인 김삿갓이라고 그런 노래가 있다 그걸 갖다가 한 135으로 해가지고 이 노래마다 노래마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저는요 아무런 노래를 잘 안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노래를 좋아한다 어떤 노래를 좋아할까 이걸 계산을 딱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위기 맞춰서 딱 하니까 제가 박남시인 김삿갓 이 노래 괜찮지요? 누가 한번 박수 안치냐 괜찮지요? 예예 그러니까 역시 노래는요 어떤 노래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맛이 조금 틀리는데 제가 그냥 노래를 조금 못해서 때로는 맛이 안 나더라도 여러분이 아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은 제가 열심히 더 잘할 것이고 조금 부족하다고 야 뭐 그래밖에 못하냐 이러면 하다가 들어 가버립니다 이게 일명 음포라는 겁니다 음포 그게 코드가 뭐냐 박남시인 김삿갓 뭐라고? C라고? F까지 올려야 된다 무슨말을 알았지? C라고? F까지 올려라 그래갖고 이거 하나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모니카 연주도 한번 하고 그리고 또 있잖아요 제가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악에서 제일 뭐시겠냐 농악마당만 노래하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게 열두 발 상모돌리는 건데 그거는 짧고 간략하게 하면서도 아무나 못해요 그리고 이런 동네는 좁아가지고 사실 못하지만은도 제가 한달에 한 번씩은 꼭 보여주는 날이 오늘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무슨말인지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방남시인 김삿갓 자 갑시다 빨리 넣으세요 박수 한 번 주세요 예 예 utto 예 예 unseren 예 예 예 예 예 звуч 예 네, 우리 기계 모른 사람한테 방수하고 계세요. 확실합니다. 축장에 쌓아놨어 강남상철이 긴 구름 전 고개도 단언의 기쁨 열두 대문 못난 방에 결심이 수련전의 시연수로 떠나가는 김사파라 정아야 세상이 싫던 나여 몇 살 도와 다리 기다리는 사람 한 번 네가 잊지 마요 손을 잡는 집집마다 손을 놓고 어떡해 부대점에 철깔데 떠나가는 김사파라 와 잘한다 제가 이제 낙은이 선음을 먼저 항공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동병 아가씨를 반주를 넣어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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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꼭도 언젠가 시들겠네 감기도 따라가겠네 사랑은 내 사랑은 청춘하는 자원하던데 부엌이 온 거 아침도 울고 있구나 은하님이 거리와서 사랑아 시! 배우는 날인지 불구하고 앞마당 쓸고 옆마당 쓸고 랭글랭글 시클을 돌립니다 박수 한 번이서 지구가 랭글랭글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칭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앉아서 지구를 랭글랭글 360도 회전시키죠 자, 자산돌기 우산돌기 들어갑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네 자, 남자만이 하면서 지구를 랭글랭글 돌리고 있죠 자, 다시 한 번 칭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세월은 속일 수가 없구나 기양하고 열어받고 고라인을 한 바퀴로 쩡치네 네, 박수 한 번 주세요 자, 마당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네, 박수 한 번 네, 박수 한 번